다들 아시다시피 XXX를 좋아하고요 XXX랑 XXX까지 있으면 아주 환상의 꿀조합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배우 한지현입니다 제가 마리클레르 마이 텐 페이브릿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10가지에 대해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! 컵누들입니다 아니 제가 라면을 잘 안 먹는데 컵누들은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야식으로 먹는 저는 간식입니다 이렇게 큰 보따리 안에 행복한 공의 갯수랑 불행한 공의 갯수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불행 불행 불행을 뽑아도 돗다리 안에는 행복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아 그럼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행복 행복 행복을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벌써 불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도 행복을 뽑으면 되죠 지금 제가 바른 립이거든요 지금 제가 바른 립이거든요 색깔이 예뻐가지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8번이래요 마음에 듭니다 8번이래요 맘에 듭니다 좀 엄마랑 대화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석경이랑 또 다른 매력이잖아요 은별이는 그래서 은별이한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다 띄워드릴까요? 여기다 띄워드릴까요? 여기다 띄워드릴까요?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트레이닝복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고 모자에 약간 박시한 스타일 같은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죽 같은 거는 석경이 말고는 잘 안 예뻐요 애기 영상이나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져 같이 웃게 되고 애들이 말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웃는 것도 귀엽고 우는 것도 귀여워요 저는 원래 잘 때 무언가 이렇게 껴안고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왔어요 지금 내 베개 제 베개예요 저는 이렇게 꼭 자야 돼요 새우잠 자가지고 뭔가 다리를 올려놔야 잠을 자는데 이 친구 없으면 잠을 못 자서 제 최애템입니다 안대랑 귀마개까지 있으면 아주 환상의 꿀조합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려놓지? 하하하 엄청 크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트초코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초코맛도 좋아해요 민트초코랑 아몬드봉봉 좋아합니다 한 11시쯤이 좋은 거 같아요 퇴근하고 딱 집에 가서 씻고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이래놓고선 새벽 한두시에 자긴 하는데 그때가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전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카톡으로 하는 거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이 다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통화를 해서 보진 못하지만 말로라도 전하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통화를 좋아합니다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한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한 두 시간? 세 시간 정도는 기본 한 시간은 기본으로 하고요 길게 하면 한 세 시간 네 시간까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일 텐 페이보릿의 한지연이었고요 저희 펜트하우스 시즌 3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톰토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